자, 전국에 계신 우리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개념태제 수2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수학의 심장, 수학2 통합수학이란 뭐예요? 아, 문의과가 없어진 지 3년이 지났고 이제 4년차 이제는 수2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수2는 나형전용의 함수도 쉽고 가형에서 함수를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함수도 쉽고 금방 익힐 수 있는 요런 어떤 과목의 성격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는 통합수학의 심장이고 이 수2는 함수 자체잖아요, 그렇죠? 함수의 극한, 당함수의 미분, 당함수의 적분 게다가 수원에도 함수가 두 개나 있어서 수능은 분명히 함수 시험이라고 해도 파라리 함수야, 공통과목 파라리 함수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함수를 꿰뚫는 개념태제 수학2라고 타이틀 슬로건을 잡아봤는데 자, 여기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수능 함수가 최근 3년간 이제 수능 수2의 함수가 가장 중요한 공통과목의 코어로 등장했지만 이게 3년간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오지 못했고요 한 번의 단절, 그리고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요걸 잘 이해해야 돼 개념태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크게 달라졌냐 그렇진 않아요 헌데 강조점이 반드시 달라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능 수학의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요것을 요 개념태제 OT에서 설명드리고 강의를 그 기조에 맞게 끌고 갈 겁니다 자, 다항함수를 다루는 과목이 수2인데 다항함수를 다루는 거죠 소재가,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다 다항함수인 거야 물론 함수에 대한 기초 개념을 고일 때 공부해놔야 할 수 있는 거지만 3차 함수, 4차 함수를 중심으로 한 다항함수를 공부한 거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다항함수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개념적 접근이에요 개념적 접근, 아니 뭐 모든 수학은 개념적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념적 접근은 어떻게 좀 특화된 거냐면 교과 개념적 내신과 좀 친해진 아니면 학평과 조금 친한 어? 반대편은 뭐가 있나요? 기존의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그 스타일과는 조금 결이 다른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그러면 연산이 좀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 연산이 강조되고 함수를 웬만한 건 보여주고 미정개수 처리해줘서 미지함수를 남기는 방법을 주로 쓰고 기본 개념을 적용시키는 전형적인 풀이법을 강화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다 보면 개념적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 제기를 하면 기본 개념, 교과 개념 내신 때 공부했던 그 필수 기초 개념 중심이라고 해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뭐야? 기본은 항상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이분법으로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지금은 또 하나의 접근이 뭐냐? 소재적 접근인데 소재적이란 건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니까 3차야? 인수분의 3개까지도 되겠네 그리고 인수를 저 함수 2개의 그래프가 맞나? 아니면 X축과 함수 그래프가 맞나? 인수 하나 찾았네 접해 인수 2개 찾았네 이런 흐름으로 게다가 또 3차 함수니까 2대1 비율이 있잖아 굉장히 유용한 비율이거든 3차 함수, 모든 3차 함수까지는 전대칭을 활용해야지 모든 4차 함수가 다 대칭성에 있는 건 아니지만 대칭의 4차 함수는 선대칭인 거죠 그 녀석을 극소득에 딱 지나는 상수 함수로 수식한단 말이지 그때 쓰는 게 그래프를 많이 써요 여기서 그래프 안 쓰는 게 아닌데 기본적인 방법에 주로 쓴다면 여기는 수능과 평가원 시험을 풀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래프를 잘 쓰는 게 유리한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미분 가능성 조건이 그러하고요 인수를 자주 사용해요 미정계수랑 인수가 좀 대비가 되나요? 인수나 하나 확 생기는 거죠 3차 함수야 인수 하나 여기 두 개 식 다고 해서 최고창 계수만 구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인수의 활용도가 높고 이런 어떤 성질들을 익히고 수식화하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놓은 방법들을 실정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정 개념 실정 개념이 수능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잘 작동하는지 여기서 약간 어긋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아까 다항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통합수학 4년 차 이 공통과목의 심장 수투 이 시험이 수능 시험이 기조가 한 번 터닝 자연스럽게 3년 내리 이렇게 부드럽게 변해오지 않고 큰 변화가 생겼다고 했죠 그죠? 그 2023년 2024학년도 수능이 그랬단 말이지 6평 9평 수능이 그런 변주를 크게 줬단 말이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거에 그 오래전 나형 시절부터 최근 그 이전 그러니까 2023년이 아닌 2022년, 2021년에 이렇게 출제됐던 그런 어떤 유형들 있죠? 그것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을 할까요? 별로 안 그래요 진짜로 별로 안 그래요 이쪽이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이렇게 학원에서 많이 배우고 개념 정리 미리 해놓고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내신만한 친구들은 못 푸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들을 자꾸자꾸 푸는 이런 방식을 지양해라는 것이 이게 올코그룸을 떠나서 정립된 방향성이라는 거지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역진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수능 수학의 가장 중요한 몸통이라는 생각은 접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나쁜 건가요? 해롭나요? 그게 아니지 여러분 이쪽으로 좀 터닝된 게 확실하구나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분명히 효과가 달라요 알겠지? 그 점을 좀 강조해주고 싶어요 당함세 접근하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신 학평과 좀 가깝다 나형 시절과 좀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는 2021학년도 수능 정도까지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생각해주시고 좋아요 너는 어떻게 가르칠 건데 당연히 함수학습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가 기조가 될 텐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마인드를 꼭 이렇게 좀 가져와줘 선생님이 올해는 캐스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국에 수능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호소문을 작성할 생각이에요 이거 중요한 변곡점이니까 우리 좀 심사숙고해서 연구해서 좀 애들을 힘있게 가르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 관망자세인 것 같아요 요새 자 기본 개념과 필수연산력을 먼저 다져야 돼요 계산 귀찮아 하고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 계산해주고 이런 걸 이런 걸 독려하는 게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알아 짠 하고 멋있는 풀이 알려주고 싶지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일단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알겠죠? 최우선적으로 다져가는 거예요 다져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올해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풀이 과정 속에서 이런 유념해야 될 지점까지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기조의 실전 개념은 그건 갖다 버리냐 저건 쓰레기냐 아 그런 게 아니고 실전 개념은 이제 베이스 자 보조대로서의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은 그것을 몰라서 틀리지도 않고 그것을 안다고 엄청나게 이득도 아니지만 차근차근 가면 되지만 그래도 폭넓게 이해하는 건 중요하니까 선생님도 연예히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오해들을 하지 않고 수능 수학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봐 이번 겨울에 나 수능 수학의 실전 개념 중심으로 다 섭렵하고 나중에 문제에 삭삭 적용해야지 라는 전략을 그냥 거의 그런 식으로 사과하고 있을 텐데요 대부분 그러면 6월 평가 시험을 치고 나서 이상하다 할 건 다 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니까 작년 재작년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걸 힘줘서 강조한 이유를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안고? 안고가 뭐야 안고는 이제 팥 팥 알갱이 그거 없이 찐빵만 먹으면 되게 텁텁해요 그죠? 효과도 없어 달달하지도 않고 이거 없이 이쪽으로 너무 달려가 그러면 상당히 시험장에서 곤혹스럽고 빡빡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지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안 가르치지 않아 선생님도 다 가르쳐요 가르칠 건데 그 문제를 적용해서 그 실전 개념을 적용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칠 거고 실전 개념을 적용해서 좀 이렇게 스타트 라인을 조금은 슬림화할 수 있다 계산을 조금은 단축시킬 수도 있으나 그 계산력이 확보 안 된 채로 쉽게 계산하려고 하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순서대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뭐 출제 비중에 따라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니까 4장까지가 극한이고요 5장부터 14장까지가 미분이죠 미분이 무려 10 챕터야 절반이 넘죠 그리고 뒤에 적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는 점 제가 여성님은 짧고 간결하게 오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수강 대상은 수투 여러분 그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장진 모의고사 꼭 풀어봐 그런데 이미 늦어 장진 모의고사 때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별 효과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개념을 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기본 개념과 연산을 반드시 좀 중시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솔루션을 착실히 익혀 가면서 공부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야 이 방향성에 공감하는 그리고 그게 좀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개념의 대체 수투와 함께할 학생들입니다 자 강의에서 만납시다 자 강의에서 만납시다 자 강의에서 만납시다